전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그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위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치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승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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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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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말씀인 복음입니다. 한효정 예수정 천국 복음을 비유라고 하는 말은 문화 속에서 본문 3절로 설교도 구글하듯이 구글하듯이 보금을 선포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부르칭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한거거든요. 예레미암을 선포하고 나서 두디를 맞고 욕을 묻고 그래야 선포하거든요. 세대방은 도래마다 죽으면서 선포했거든요. 선포 전도자의 모습이 여러분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그걸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래 본문에 보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다. 다 씨가 뿌려졌다. 누가 길가밭에 돌을 가시밭에 뿌리겠습니까. 이 직식에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낙이 뒤에다가 시를 가득 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낙이를 끌고 가면 사람이 손두리를 뿌린게 아니고 낙이를 끌고 막 가면 밭으로 지나가면 낙이 가면서 뒤에서 씨가 막 뿌려지면서 때로는 길가도 가시밭으로 막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려졌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늘 하는 거니까 이 말은요.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말씀은 뿌려한다. 뿌려한다는 거죠.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이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이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해라.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하신다. 하라. 무조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일단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 말씀을 먹고 먹는 게 중요해요. 강단통에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밥이 뭐냐 말씀이거든. 영혼의 말씀 영혼의 말씀 영혼의 말씀 영혼이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육신은 밥을 먹으면 힘을 얻는데 영혼이 은혜를 못 받아 힘을 못 얻어. 하나의 말씀 순종을 못해. 순종 못하니까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힘을 얻거든요. 영혼의 힘을 얻으면 육신은 저 다 따라와요. 그리고 이 말씀의 힘으로 가서 말해라. 무슨 말하란 말이냐.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요. 죄 문제예요. 못 벗어납니다.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예요. 이 사단이 공중문책을 잡고 세상 왕인데 다 정치경제 사회예술 문화 다 잡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이기겠냐고요. 못 이깁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부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닦고 그런 수양을 해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죄와 영혼 문제 죄와 영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열두 가지 영적 문제를 우리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예인들 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사고나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져도 그 배우를 말로를 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는가 세상에 재벌들 돈만 그 결과 보시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한 해결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뭐냐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뭐 하러 왔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 믿어야 우리 불교인이 돼야 돼요. 모슬림 마음의식 그리스도면 우리가 마음에 모슬림 가야 돼요. 근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 했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생 중대 문제 같이 정치인들 대통령이기 전에 해결되어야 돼요. 이 선지자 하나 만난 선지자 제일 문제 이런 제사장 만화 영원 오신 그리스도 이거 해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트라스 타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버렸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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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음은 다 해결됐던 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금 불멸의 사심이라는 프랑스에서 선정한 불멸의 사심은 지구촌에 사심은 불멸의 런에 지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연구연구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연구연구해서 딱 결론이 뭐냐 아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예수가 십자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완전한 답이구나 결론 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사명 모사님의 책을 읽다가 내게 소개를 해줬는데 번역된 예수는 반신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차 읽어보세요. 예수는 반신하다 정일권 씨가 지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 르네 제라드의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장 여러분 학자고 최고의 지성이니 아무리 연구연구연구 연구해도 결론이 뭐냐 아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듬을 다 끝내고 끝내 짓고 끝내 버렸구나 어떻게 끝났어요. 그 정거가 뭐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완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의하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재만지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의 보일로 피 제산받고 제산받고 하나님 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영적 진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평생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가족들도 너무 많지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권력전도팀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가문 보고 마이로자 찬양에 다 나왔어요. 권력전도 찬양을 그렇게 여러분 친족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지인 여러분 직장 동료 전부 다 대상이에요. 내가 직접 메시지에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교회에 부탁을 해서 그 대상과 소통이 되어져서 연결고래가 되어져서 그렇게 생명 끈져내는 생명조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삼일조 혼자 못해요. 그냥 삼일조 꼭 3명이 3명이 아니라 2명도 좋고 4명도 좋고 삼일팀 함께 생명 살리시는 팀을 구성을 그렇게 한 것이 삼일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참 진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보험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뭐야 일단 뿌려야 맛이 난다. 뿌려야 돼. 일단 뿌려야 돼. 뿌리면 맛이 나. 보험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험의 씨를 뿌려야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다. 뿌리면 뒤에 거는 성경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야 그 사람 속에 그 환경 속에 어둠이 싹 물러간다.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이니까 빛을 쫙 비쳐버리면 그냥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 지금까지 많은 사회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해요.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분이 누구냐. 보험 전하는 분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교육자를 또 기간마다 부흥식이라는 그 교육자가 봄의 같아. 근데 이런 보험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천하보다 귀한 영혼. 2024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계 모든 성도가 말씀의 시를 뿌리는 은약적 도전을 통해서 사회의 장막탈을 확 넓히는 그런 한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보험의 시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장막탈을 넓힌다라는 또 하나의 응답 플랫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좋은 땅 말씀이 심어져서 결실하는 좋은 옥토가 옥토 옥토가 된다. 마음의 밭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결실하지 못하고 방해하는지 잘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의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말씀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마음을 닫아 놓으니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길가와 같아요. 길가 아시죠? 길거리 사람들 많이 다녀요. 거기 시가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나름대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딱 잡혀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입견 편견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들은요. 인생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 선교 내 편견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0명을 교회 다닙니다. 딱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번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확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 너 바뀌었구나. 야 이제 말투가 바뀌었네. 완전히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확박해야 돼요. 아멘 뭐 왜 안되냐 뭐 안되냐 나는 왜 응답 못 받냐 내가 승리 못 받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 끝난다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 영원해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은요. 오늘 맞다 내일 틀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니까 말씀은 영원해요. 히브리어 13장 8절에 예수 거기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라는 얘기에요.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다. 자 1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기가보다는 낫지요.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은혜 받고 집어왔는데 문제사건이 터졌어.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런 문제사건이 터지나? 문제사건 앞에 쉽게 시험 들고 말아버려요. 넘어져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요.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영적으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사단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제와 사건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욕기 23장 10제로 보면 각종 시험과 연단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죠.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움이 확 당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그냥 고소하고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정 모양으로 연단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더 사실적으로 고백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적 내게 작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바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전 놓치면 될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결국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결국은 선으로 바꿔 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자, 18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은 돌밭 같은 마음보다 좀 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지요. 뿌리가 그렇게 내린 상태지만은 이 문제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의 깊이가 깊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실하지 못한 상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밭 떨어진 어디에 가시가 있잖아요. 올라오다가 찔려 가시에 찔려 아파 가시의 기운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요. 이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 길 가다가 80%는 거의 다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다니냐 시험 들어가지고 뺄 수 없어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지금 현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서론 때문에 서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따가 없어질 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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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본론 놓치는 겁니다. 본론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의 말씀 본론 놓쳐버려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를 잊지마는 영적인 게 이게 본론인데 영적인 건 이거 안 보이니까 서론 가지고 살다가 서론 인생을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기가 막히게 사탄의 사람들이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장단점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 속에 뿔이 못 내리도록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바르드 챔버스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개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염려, 불안, 초조, 걱정 여기 지금 하나님이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빼고 개선하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개선하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정말 그렇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성삼의 하나님과 With Emmanuel Oneness 이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화 되는 것이 좋은 땅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장막터가 넓혀지는 정극을 맛보게 된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듣고 받고 결실하는 이런 세 단어가 세 단어를 원해해 보면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현재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속 말씀 받고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안되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말씀 받고 계속 적용하고 여기의 모든 성도들 24년 항상 강당과 원리스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 100배는 100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하 나무시 하나뿐인데 100개만 됩니까? 수천개의 수천 시 하나가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이런 응답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자 성취의 주역들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과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문자적으로 이 관심이란 뜻은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 내가 얼마나 강단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열매는 천양지 차지요. 관심이죠. 관심 사서삼경 중에서요. 하나죠. 대학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리고 보이고 체험됩니다. 이 말씀을요. 참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다 안 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율들에 물으니 제자들도 예수님 비율를 잘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가 뭐 길가밭 도착밭 가시밭 좋은 밭 몰라서 물었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제자들만 모였을 때에 물으니까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율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모여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못 알아들어요. 백날 첫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미안합니다.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께요? 죄삼을 받지 못하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2024년 강단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직의 눈이 확 열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면 돼요. 순종해 버리면 돼요. 영국의 성도들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서 24회 축복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 망대를 세우는 한해 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번 새해에는 증거의 사로운 해와 다르게 장막태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을 체험케 하야 주옵사사 셀뿐인 자의 시도가 시작되어 지게 하야 주옵사사 결실하여 좋은 땅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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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